안녕하세요 전시진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션 자주 묻는 질문 아주 많이 올라온 질문들만 따로 뽑아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날짜 필터 사용하기 날짜 필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가지고 왔어요 자 방금 만들어둔 날짜가 있으니까 얘를 가져가 봅시다 이렇게 날짜가 있어요 여기에서 날짜 필터의 기본은 일주일 동안 해줘 2주 동안 해줘 이게 아니라 며칠부터 며칠까지 해줘 이런 거에요 예를 들어서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필터링을 걸어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필터를 추가해 줄 거구요 이제 여기에 오늘 내일 어제 일주일 전 일주일 후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 오늘부터 오늘부터 한 달 후 이 필터들은 제 컴퓨터 시간에 의해서 자동으로 변하는 거에요 오늘이 8월 1일이면 오늘 8월 1일이고 내일이 되면 이게 8월 2일이 되겠죠 자동으로 오늘에 대한 날짜만 보여주는 거고 내일은 내일 거만 보여요 8월 2일 거만 보여줘요 어제는 7월 31일 거만 보여주고 오늘은 오늘로부터 일주일 전 오늘로부터 일주일 후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숫자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날짜를 따로 뽑아서 볼 때는 정확한 날짜를 선택해 주셔야 되요 그리고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 8월 10일 까지 해볼게요 8월 10일은 제 생일이니까 날짜와 동일한 데이터를 선택하고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 일단 무시하시고 이전 이후 이거는 이상 이하 초과 미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미만 초과 이하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우시면 그냥 똑같은 날짜로부터 당일 포함 이후 당일 포함 이전 쓰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여기서 끝나요 이거는 거의 쓰지 않아요 제가 필터링을 계속 해본 결과 이후 8월 1일 이후로 하고 8월 10일 이전으로 할 거예요 복제해 주고 날짜는 똑같죠 8월 10일 이전 8월 10일 이전 이렇게 해주시면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나와요 또 정렬이 안 맞으면 정렬을 이렇게 해 주시면 2일부터 10일까지 다 나와요 여기에는 시리얼 생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날짜 필터 사용하기 였어요 1일부터 10일까지로 나눴는데 저는 보기에서 서로 다르게 보고 싶다 아 그러신 분들도 계잖아요 예를 들면 7월 8월 9월 따로 보고 싶으신 분들 그럴 때는 저는 2일부터 10일까지 했지만 보기를 추가해서 표를 만들어 줘요 생성 또 보기가 두 개가 생겼죠 여기는 8월 2일부터 10일까지 그리고 또 하나를 만들 거예요 만들기 전에 필터를 이미 걸어놓고 복제를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터의 8월 1일부터 필터의 8월 10일까지 이전 이렇게 8월 1일부터 10일까지 걸었죠 그리고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보기를 복제를 해주세요 복제 그러면 8월 1일에서 8월 10일까지 4번이라고 뜨거든요 여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게 11일부터 21일까지니까 날짜만 11일부터 20일까지 바꿔주고 이름을 11일부터 20일까지 이렇게 바꿔주면 훨씬 더 편하게 보기를 복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복제 할게요 여기에는 21일부터 31일까지 할 거에요 필터를 21일부터 31일까지 해주면 8월 1일에서 10일 11일에서 21일 8월 21일에서 31일까지 이렇게 되고 표 보기는 필터가 이미 걸려있죠 얘는 따로 지워주고 그냥 전체 보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거 같아요 1일부터 31일까지 3번 나누고 이거를 월별로 얘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 9월 1일부터 9월 31일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이런 식으로 월별로 나누셔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완료 그 다음 줄바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줄바꿈은 텍스트 내에서 줄바꿈하고 콜아웃 내에서 줄바꿈하는 거예요 줄바꿈은 단축키만 이용하시면 돼요 그냥 Shift Enter 이것만 쓰시면 됩니다 텍스트에서 Shift Enter 누르시면 줄바꿈이 돼요 콜아웃에서도 줄바꿈하는 방법 Shift Enter 누르시면 줄바꿈 끝 완료예요 자 그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템플릿 만드는 방법이에요 데이터베이스 템플릿은 언제 만드느냐 보통 같은 서식으로 똑같이 계속 만들고 싶을 때 데이터베이스 템플릿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회의록 같은 거 아니면 일기 쓸 때 아니면 독후감 같은 거 쓸 때 똑같은 서식으로 여러 번 만들고 싶을 때 데이터베이스 템플릿을 만듭니다 제가 만든 거 보여 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 템플릿은 오른쪽에 새로 만들기 옆에 화살표 모양이 있어요 화살표를 눌러야 돼요 마우스를 갖다 대야 이게 보입니다 누르고 보시면 새 템플릿이라고 있습니다 템플릿을 누르고 여기에 바로 템플릿을 지정해 주면 돼요 제목 없으면 템플릿의 이름이에요 제목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하시는 템플릿의 이름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업무 템플릿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전체 전체 너비를 해주면 전체 너비로 열립니다 또 템플릿 만들 때마다 저는 업무 템플릿 할 때 요런 거 넣어요 강의 요청 그리고 강의 날짜 담당자 연락처 대충 전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강의 개요 장소 일시 주제 대상 요정도 요정도 넣고 저는 템플릿을 끝내요 뭐 여기에 여기에도 넣습니다 보통 여기 날짜 강의 날짜 넣고 여기에 강의 주제 요렇게 뒤로 버튼 누르면 끝이에요 뒤로 버튼 누르면 템플릿이 완성 됐어요 이렇게 이 버튼을 누르면 템플릿이 바로 만들어지기도 하구요 이렇게 나왔죠 바로 그게 아니라 열기를 눌러서 업무 템플릿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계속 새로운 걸 똑같은 걸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로 일기 회의로 저처럼 프로젝트 관리 이런 거 하실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리디렉션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요즘에 링크 클릭하면 이런 페이지 많이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노션의 링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앞에 워크스페이스 도메인 그리고 노션.사이트 원래는 www.notion.so 였는데 요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링크를 공유하신 분들은 이런 형태로 링크가 나왔을 거예요 이 형태로 링크를 공유하시면 사람들이 이걸 눌렀을 때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 형태가 이 형태로 나오면 이걸 또 눌러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예전에 링크를 공유하신 분들이 또다시 이런 오류가 생긴다고 하시면 이 링크를 공유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링크는 공유 버튼 누르고 여기에 있어요 복사 이 링크를 복사해서 주셔야 이렇게 리디렉션 이미지가 뜨지 않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링크는 공유해 링크 복사 이걸 누르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건 내부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쓰시는 링크예요 외부에 공개할 때는 외부에 공개하는 용도의 링크 얘를 복사해서 전달해 주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리디렉션 되지 않고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해볼까요 이렇게 하지만 리디렉션 되지 않고 바로 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죠 이렇게 예전에 공유하신 분들은 웹에서 공유해 이 링크를 다시 복사한 다음에 공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친구에게 URL을 줬는데 친구가 안 열린다고 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는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내 잘못일 수 있으니까 일단 내 잘못인지 먼저 판단한 다음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열려 있으면 어? 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분명히 열린다 친구한테 얘기를 하시고 너 혹시 어디서 열었니? 라고 물어본 다음에 이걸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열면 안 열립니다 노션은 오피를 이용하면 열리긴 하지만 그냥 일반 노션 페이지 링크 이 링크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안 열립니다 그래서 친구가 어디에서 노션 URL을 열었는지 확인을 해 보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웹에서 공유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안 열린다 라고 하시는 분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걸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 열려요 사파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엣지도 안 열린다는 소식을 제가 가끔 들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크롬 브라우저를 추천해 드립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다시 열어보라고 그리고 모바일로 보냈을 때 카카오톡에서도 열리거든요 카카오톡에서도 열리는데 친구가 안 열린다고 하시면 99%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대망의 템플릿 복제하는 방법이에요 템플릿 복제하는 방법을 제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와 엄청나죠 이걸로 해볼까요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링크가 있는데 예전에는 얘를 복사하고 도션에 와서 붙여 넣고 이렇게 복제하면 링크가 복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되죠 이게 막혔어요 최근에 업데이트 되면서 근데 의지의 한국인 어떻게 하냐면 원래 이게 열려있으면 제일 베스트에요 사실 제일 편하긴 해요 이게 열려있으면 근데 이게 안 열려있는 곳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닫혀있으면 사실 이걸 복제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복제 버튼이 없죠 이걸 가져갈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가져가냐면 제목을 이렇게 선택해서 살짝 마우스를 살짝 이탈시켜요 이렇게 살짝 보이시나요 마우스를 살짝 여기까지 드래그 했을 때 제목을 이렇게 선택하는데 살짝 이탈시켜요 이만큼 너무 이탈시키면 이 드래그가 이렇게 꺼져버리거든요 꺼져버리면 안 돼요 한 1cm 정도 살짝 이탈시킨 다음에 마우스를 조금 올려서 살짝 이탈시킨 다음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노션에 와서 붙여 넣어보세요 어 안됐네 안되면 다시 조금 더 이탈시켜야 됩니다 될 때까지 하시면 돼요 저도 100% 성공만 하진 않아요 살짝 이탈시키고 요 위에 살짝 컨트롤 C 다시 복사한 다음에 노션에 와서 붙여 넣으세요 이게 돌아가면 성공이에요 복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무척 동기화하면 안 되겠죠 해제 눌러주시면 4번으로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질문 진짜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저 알겠는데 질문 진짜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안된다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저도 100%는 아니에요 근데 되긴 되잖아요 지금 보셨다시피 방금 그게 제 페이지에서 복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열려있는 페이지에서 복제가 된 겁니다 자 다시 제목을 다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위치를 잘 보세요 마우스가 완전히 이탈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꺼져버리니까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살짝 위에서 대각선 왼쪽 쯤 이쯤에서 손을 떼고 컨트롤 C 복사하세요 이걸 복사하세요 그대로 그리고 노션에 와서 붙여 넣어보면 제목이죠 안 돼요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실패! 다시 이렇게 살짝 1cm 정도만 살짝 올리고 복사하고 노션에 붙여 넣으면 이렇게 복사할 수 있어요 템플릿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붙여 넣고 동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붙여 넣을 수 있어요 해제하셔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템플릿 복제하는 방법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